마지막 놀이예요 아 그 이쁘다 아 너무 이쁘다 정말요? 응 그렇지만 눈을 못 뜨겠어요 눈 정말 티아나도 안 나게 예뻐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아 예뻐 소환 언니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저 머리숱으로 빨리 갈게요 벌려놓고서 책임감 없이 사라졌어요 네 받고 있겠어요 저 멋있던데요 야 안내기 너를 얼마나 찾아봤던 게 슬픈 연기를 했는데 정말이요? 파티를 지체해놓고 그렇게 책임감 없이 도망간 행정 진짜 난 해포구 센트를 찾아봤던 줄 알았어 그러면 은하의 체질은 어떨지 우리 은하한테 넘겨볼까요? 은하는 잘 받는 체질이네 얘 잘 된다 체질이 체질 맛있다 이제 돌아왔다 돌아왔다 네 시작 그는 안 믿어 그는 안 좋아할게 그는 안 좋아할게 그는 안 좋아할게 그는 안 좋아할게 윙크 발사! 진짜 귀여워 윙크 발사! 윙크 발사! 윙크 발사! 아 잠깐만 윙크 발사 긴장을 버디부드를 향한 사랑으로 윙크 발사 해보세요 자 윙크 발사! 네 철두 한 번 철두 한 번 야 난 턱이 거의 없거든 나 되게 짤러워 난 턱이 떨뻔 야 너 귀여워 얼만 짤러워 버디부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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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잘 안 타요 더 위를? 네 땅 안 나와 잠시만 잠시만 A 받은 거 자랑스러우니까 박두 박수 봐 자 잘 들어 땅을 흘리면 바로 F야 뭔 말인지 알지? 자 이렇게 입은 거 니네 춤이 제일 어려운 춤이 뭐야? 땀이 많이 나는 노래요? 제일 바쁜 노래 귀를 기울이면 귀를 기울여 귀를 기울여 귀를 기울여 아 나 인터넷 너무 힘든데 원래 진짜 음방이라고 생각해야 돼 아우 보기만 해도 막 답답하다 보기만 해도 막 답답하다 오우 으악 대충 추면 안 돼 내 맘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수집은 기분 좋은 바람 남들과 너와 나 함께 타고 안녕하세요 국민 후원장인데 저는 소스뮤직 5년차 엄지입니다 저는 일단 욕심이 크게 없습니다 999명이 모두 야망과 열정만 넘친다면 과연 그 그룹이 끝까지 행복하게 남을 수 있을까요? 저는 중간에서 열심히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를 뽑으셔도 되고요 뭐 안 뽑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요 쿠쿠하세요 쿠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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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제가 거느리고 있는 방청란입니다 여기 메인 보컬은 누구? 내가 바로 메인 보컬 유 예 나는 여자친구 길쌍이 기가 넘치지 그만 넘치는 게 아니라 얼굴은 예쁘지 나의 전부 rak- 쿠쿠 쿠쿠 한글자막 by 한효정